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조익재 전문의원님 모시고 제대로 된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너무 불안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일단 어제 많이 빠졌습니다. 아시죠? 네. 많이 불안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개인투자자분들 다행히 미국 주식이 밤새 올라서 오늘 좀 좋아질래나 기대는 하는데 이게 어떻게 10월달이 어떻게 갈지 이것 좀 한번 우리 전문님께서 얘기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4분기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전망을 해왔는데 그러셨구나. 그 주된 이유는 이제 미국의 재화 소비가 꺾인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새롭게 이제 좀 시장 전망을 좀 최근에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한 변수를 키팩터라고 하는데 그 키팩터가 좀 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제가 사실 이제 etf를 가지고 etf의 펀드플로우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된 그런 etf 펀드플로우를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을 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9월 17일 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헝다 쇼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헝다 쇼크가 발생한 딱 9월 17일부터 지금 전 세계 주식형 etf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헝다 영향이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주식장이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이제 키팩터가 이제 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수많은 리스크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가 감소하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이제 조금씩 시장이 집중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지난 여름 이후에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좀 많이 증가를 해왔는데 최근에 보면 이 부분이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미국의 감염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보시면 미국의 감염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던 때가 작년 겨울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을 지나면서 1분기 때 그러니까 1월 2월 3월 때 보시는 것처럼 감염자 수가 가파르게 이렇게 감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하고 가장 비슷한 때가 올해 1, 2, 3월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밑에 내려가 보시면 이 파란색 선이 미국의 금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코로나 감염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금리가 야금야금 오르던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금리가 결국은 시장에 상당히 부담을 줬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래서 이 금리가 오르는 것이 지금도 주식시장의 가장 악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헝다 리스크도 악재이지만 미국 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악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주식시장이 이 금리 상승 때문에 잠깐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줄어드니까 이 빨간색 선이 미국의 경기를 뜻하는 미국의 ISM 지수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전부 다 합친 건데요. 결국 코로나 감소하니까 어땠습니까? 경기 지표가 강하게 살아나면서 다시 주식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지금은 아직은 경기가 벌떡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자꾸 오르니까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 코로나 감염자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10월이나 11월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반등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가장 중요한 키팩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얘기를 더 연결해서 본다면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업종이 뭘까요? 결국은 리오픈 그러니까 여행 항공 외식 레저 이런 관련 업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분기 때도 보면 이렇게 미국 금리가 오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때 주식시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미국의 리오픈 업종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보시다시피 리오픈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흔들리는 와중에도 보시는 것처럼 리오픈 업종의 주가가 미국과 유럽에서 상승이 뚜렷하다. 결국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앞으로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미 투자자들이 반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경기가 이 코로나 감염자 수의 감소에 의해서 미국의 pmi가 아까 보여드렸던 ism하고 똑같은 지표인데 강하게 반등을 했고 또 유럽에서도 역시 강하게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상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이 코로나 감염자 수에 의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반등할 때 주식시장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당시 금리가 무려 1.77% 그러니까 거의 1.8%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뭐 미국 금리 반등했다고 해봤자 1.5%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에는 1.8%에 가깝게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주식시장이 이걸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5번 그림에서 미국의 다우 지수하고 나스닥 지수를 보면 금리 상승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것은 성장주. 다시 말해서 기술주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금리가 오를 때도 나스닥은 좀 조정이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한 봄까지도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다우 지수는 어땠습니까? 전혀 상관없이 금리가 거의 1.8%까지 가는데도 쭉쭉 올라서 강세장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만큼 금리가 오를 때는 리오픈 또 에너지 금융 이런 가치주들의 강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살아날 때 이러한 어떤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왜 금리가 자꾸 저렇게 계속 오르냐 한동안 계속 내렸는데요. 왜 오르느냐 하면 그것은 결국 금리는 물가와 경기를 반영하는데 지금 물가 부담이 가장 큽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 또 유가도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그림은 뭐냐면 미국과 유럽의 전력요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사실 원가가 올라도 한전이 그렇게 바로바로 정기요금을 올리는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요금이 가파르게 오르니까 결국 물가가 파월 의장이 계속 일시적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지만 일시적이 아니네 하는 부분이 이제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을 하면서 금리를 끌고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래 그림을 보시면 방금 제가 금리라는 것은 결국 물가와 경기를 반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 지표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고용입니다.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고용이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난 겨울에 코로나가 굉장히 늘어났을 때 고용이 서비스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용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갑자기 다시 줄어드니까 어땠습니까? 결국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가 번질 때 미국의 일자리 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제 줄어들면서 조금 있으면 고용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역시 최근에 금리 상승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를 그렇게 상승으로 계속 이끄는 그런 압력을 주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 경기 지표가 좋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4분기 주식시장은 별로 안 좋다. 가을 지나면서 안 좋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조금 의견을 수정을 해서 한 11월 정도. 그러니까 이번 달 정도 이제 좀 고생하면 주식시장은 약간씩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잡힐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체감적으로 개선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됐을 무렵이 되면 주식시장도 이제 바닥에서 탈출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감염자 수에 내려가는 속도가 아주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올 거냐 하는 부분은 좀 아직은 패스처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지난 1분기 때 우리가 봤지만 결국 코로나 감염자 수가 빠지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소하면 경제 지표의 반등은 분명히 나타나는구나. 이런 부분이 학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식시장이 이제 서서히 반영하려고 들 거다. 이런 얘기죠. 혹시 1분기 때 금리가 올랐는데도 주식이 좋았던 거는 여튼 그때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일단 2023년 말이나 올라가겠지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을 때라 잠깐 금리가 튀더라도 다시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때는 금리가 올라가도 주식이 좀 더 갔고 지금은 곧 이제 또 금리 상승할 것 같은데 기준금리 상승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장금리도 약간 튀는 게 더 불안함이 커지고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1월 달 혹은 1분기와 지금의 차이가 그래서 같은 금리 상승이라도 어제 오건영 부부장 얘기 들었다 이거지? 그거입니까? 네.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네. 맞아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요. 앞으로 한참 오래 시간이 지나야 이제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나올 거고 지금 우리가 당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은 테이퍼링입니다. 결국 미국이 빠르면 올 11월부터 이제 양적 완화를 줄여나가는 테이퍼링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채권 시장의 수급이 지금보다는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그동안에 월에 한 1200억 달러 계속해서 미국의 채권을 사던 것을 줄이니까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 다시 말해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더 커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어떤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지금 계속 시장에 부담을 줬던 게 이거 뭐 경기 피크 아닌가 하는 부분 또 경기가 피크라는 얘기는 또 기업에게 정점을 지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적이냐 아니냐라는 걸 떠나서 그동안에 좀 약세를 보였던 경제 지표가 반등하는 게 일단은 우리한테는 더 금리 문제보다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긴 그림을 놓고 본다면 내년 상반기는 경기가 좀 내려가는 그림이에요. 그거는 미국이 됐든 어느 나라가 됐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시장이 좀 편한 위치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올 겨울만 놓고 본다면 시장이 이런 나쁜 환경들을 다 반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런 나쁜 환경을 다 프라이싱 해서 요 며칠 동안 엄청나게 내렸지 않습니까? 3천도 깨고 내려왔고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반영했나라는 것도 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 때하고 지금하고 금리 모양새가 다르잖아. 어떤 정책의 위치가 다르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럼 또 반대로 얘기하면 1분기 때하고 지금하고 주가가 놓여 있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주가가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잖아요. 우리는 10% 이상 커렉션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전무님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재화 소비가 서비스 소비로 이렇게 이전되잖아요. 리오프닝을 하면 항공 호텔 이런 걸 움직이면서 예전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tv도 사고 pc도 샀다면 이 소비가 이제 서비스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수출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우리는 서비스를 수출하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반등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 국면이 되면 남의 잔치를 보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제 하반기 전망의 가장 핵심 논리죠. 그러니까 이 미국의 재화 소비가 약해지고 반대로 서비스 소비가 살아나면 미국 증시는 생각보다 그렇게 나쁠 이유는 없는데. 바우 같은 게 뜨는데. 네. 그런데 재화 소비에 이제 연동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움직이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이익도 거기에 연동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머징 마켓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이머징 마켓은 언더 퍼포먼 할 거다라는 논리죠. 그런데 지금도 그 부분은 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미국 증시가 조금 다시 살아나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지금처럼 이런 험악한 분위기에서는 좀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강조를 드린 거는 이게 이제 다시 한 번 긴 강세장을 예고하는 거냐 아니면 좀 겨울 동안에 일시적인 반등장을 예고하는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한 11월 정도부터는 조성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LA 쪽이라든지 미국에서 계속 속보가 우리 채팅창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생피풀감 장난 아닙니다. 뭐 유가 장난 아닙니다. 불가 엄청 올물네요. 이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전달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보니까 뭐 nfl이라 그럽니까 풋볼리그 이제 보니까 운동장이 가득 찼는데 마스크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 경기장이 얼마? 몇 조짜리던데. 와 충격이래. 그러니까 이미 미국은 위드 코로나라는 거죠. 사실 주요 그런 어떤 경제 지표들을 보면 위드 코로나는 이미 진행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국의 경제 지표들 특히 어떤 활동 관련 지표들 이런 것들이 계속 꺾이지 않고 계속 살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또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주식시장 전체적인 모습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저거 미국만 다시 반등하는 거고 한국 포함한 이머징은 별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 이머징 마켓과 디벨럼 마켓 그러니까 선진국과 이머징 간의 어떤 자금 유입의 상대 강도를 보면 지금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갑자기 다시 이머징 쪽으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어떤 이머징이 그만큼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 자금들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머징 마켓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모습을 조금 예고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거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주요 10개 이머징 마켓의 상대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10개 중에 한 3개 정도가 전 세계 평균 주가보다 좀 낮을 뿐이지 나머지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이머징이 좀 험악하게 빠지니까 아무래도 좀 저가 매수 자금들이 조금 조금씩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머징을 안 좋게 보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경기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이 헝다 그룹을 비롯한 이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크레딧 리스크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 그거를 이제 대표하는 게 뭐냐면 어느 나라가 됐던 신용의 문제가 생기면 이 하일드 스프레드라는 걸 봐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국채하고 이제 정크본드에 간에 금리의 스프레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올라가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중국 하일드 스프레드가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작년에 코로나 터져서 완전 경기 다 무너질 때보다도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중국의 신용 문제가 만만한 상태는 아니라는 걸 뜻하죠. 지금 헝다 리스크가 좀 잠잠해진 것처럼 다들 얘기하지만 이 스프레드만 놓고 본다면 아직은 문제가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이머징 마켓 전체 하일드 스프레드를 보면 중국의 리스크가 이렇게 높아졌는데도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머징 마켓으로 중국의 크레딧 리스크가 번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우리가 이머징 볼 때 embi 스프레드라는 걸 많이 보는데 이게 뭐냐면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간의 국채 간의 스프레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채 시장에 문제가 있는가 특히나 외환 시장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 embi 스프레드가 그것을 대변하는데 역시 이 부분도 보면 작년 코로나 터졌을 때보다 아직도 훨씬 낮은 상태고 헝다 리스크 이후에도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머징 마켓의 저가 매수를 그래서 다들 이제 좀 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제가 제목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머징 마켓의 강세를 노릴 시점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 간에 누가 펀더멘탈이 좋아? 라는 걸 좀 확인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파란색 선이 선진국 위에 있으면 이머징 마켓이 경기가 좋은 거고 아래에 있으면 선진국 경기가 좋은 건데 약간 올라오고는 있어요. 올라오고는 있는데 아직 플러스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파란색 선이 조금 더 올라오면 그때는 좀 진정한 어떤 강세 이런 부분을 노릴 수 있는 거지 아직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의 강세까지 노릴 시점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돈은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다. 돈이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미리 들어오는 거는 그러니까 좀 많이 빠진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 약간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중국 경기가 가장 결국 이머징 마켓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 중국 경기 볼 때 리커창지수라는 걸 봅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전력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리커창지수는 뭐냐면 중국의 이제 성장률이 조금 왜곡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있을 때 이 리커창 총리가 그거는 그러면 은행의 신규대출 증가율 또 전력 생산 증가율 그리고 철도 화물 운송량 증가율 이 3개 지표를 보면 중국 경기를 정확히 알 수 있다 해가지고 그 3개 지표를 합친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전력의 생산과 소비 증가율이 리커창지수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리커창지수를 보면 그 파란색 선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주황색 선이 이제 oecd가 발표하는 중국의 경기선행지수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올라가고 있지만 이 중국의 리커창지수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조만간 중국의 경기선행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머징마켓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강세를 완전히 어떤 강세를 노릴 시점은 조금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처음에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은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좀 더 떨어질 때 그때는 이제 좀 본격적인 그런데 저거는 이제 워싱턴 대학이라든지 존수호킨스도 그렇고 미국의 어떤 질병관리 쪽에서도 대체로 컨센서스는 이제 떨어진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게 치명률이 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 거기다 머크가 일단 치료제 경구형 치료제에 대한 패스트트랙으로 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떨어지는 게 만약에 예전에 만약에 20만에서 15만으로 떨어졌을 때보다 그게 뭐 1년 전에 그렇게 떨어졌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5만이 떨어졌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뭔가 자극하는 하락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그제 미국의 ism 제조업지수 서비스업지수 이렇게 계속 발표나는데 생각보다 좀 이미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확인되는 왜냐하면 지금 어제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지만 어제 장중에만 해도 뭐 그렇죠. 얼마나 좀 살벌한 장세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떨어지는 칼날과 같은 그런 장세에서 무조건 뭐 다 좋아 오케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 그런 현상에서 벗어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은 좀 정확하게 점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경제 지표라는 부분의 반등 그러니까 금리 상승이라는 악재가 당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미국 금리 많이 올랐고 그런데 그 금리 상승을 이겨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려면 그만큼 강한 펀더멘탈이 확인되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설령 코로나 감소 안 하더라도 그냥 위드 코로나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위드 코로나 상태 혹은 코로나가 감소하는 상태 속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분명한 반등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린 그림이 이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때도 코로나가 번지니까 미국의 ism 지수가 미미하지만 굉장히 좀 약세를 보였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내려오니까 굉장히 벌떡 일어나는 이 지표의 반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주식시장은 그래야 금리 올라도 이런 정도의 경제 지표 반등이라면 내가 충분히 주식시장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그 정도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 증시가 바닥을 만들고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역시는 역시 나스닥보다는 다우 쪽에 비중을 두고 그게 이제 전통 제조업이나 리오프닝에 관련된 거 이른바 컨택 이런 쪽에 웨이트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때 제가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가치주 또 대형주 업종으로 따지면 리오픈 에너지 금융 이 세 개는 일단 좀 안전한 거다.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13번 그때 사례를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머징 마켓에 특히 동남아에서 코로나 많이 번져서 그때 베트남 pmi가 40까지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하나의 중요한 사례로 제시했던 게 인도입니다. 인도가 보시는 것처럼 4월 5월에 엄청난 코로나 감염자 수가 늘어났다가 어떻게 저런 차트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다가 6, 7월에 이렇게 감염자가 쭉 줄어들었을 때 이때 인도의 경기 그러니까 인도 pmi가 50을 깨고 내려갔다가 감염자 줄어드니까 다시 뚫고 올라왔는데 중요한 건 이때 인도 주가가 어땠냐라는 거죠. 부팔해버렸죠. 이때부터 인도 주가가 엄청난 이머징 마켓 약세 속에서 쭉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현재로서는 미국 증시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지표의 반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걸 예상하면서 그래 어차피 반등할 것 뻔하니까 지금 또 주가도 빠졌겠다. 지금 바로 사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은 금리가 계속 괴롭히는 구간이라는 것을 그래도 분명히 인식을 하자.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익재 전무님 저 자료는요. 여러분 3프로tv에 지금 이미 올려놨는데 3프로tv 앱을 개편한 이후로 저희가 영상을 보시는 걸 저희가 메인화면으로 해놨는데 아마 기존에 이제 다른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시는 특히 출근길에 보시는 분이 불편하다고 해서 메인화면을 다시 바꿨어요. 오디오 쪽으로 바꿔놓고 이 밑에 보시면 시내 자료실 아이콘을 저희가 어제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시내 자료실을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이제 여기 리포트가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전보다 훨씬 더 보기 좋게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 끝나고 3프로tv 어제 업데이트도 혹시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은 앱스토어에 가셔서 3프로 버전업을 좀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자료도 보실 수 있고 또 음성으로 들으신 데도 편하게 저희가 해놨으니까 반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보시기 편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만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약속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익재 위원님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결국은 또 가치주 혹은 리오픈 대형주 이쪽으로 아직은 더 힘을 좀 쏟을 때 비중을 좀 늘릴 때 이렇게 생각해요. 뷰를 조금 바꾸셨다는 거죠. 4분기 내내 별로 좋지 않게 봤는데 최근 들어서 급격한 커렉션과 어떤 코로나 추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11월 10월 하순 11월 초순 이렇게 가면서 코로나 저것만 좀 좋아진다면 다시 좀 반등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그림 딱 하나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사실 이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주 기술주들 또 가치주들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주황색선이 미국 금리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1.8%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1.5%를 깼을 때 보시는 것처럼 가치주에 몰려있던 자금들이 이 파란색은 이제 성장주 쪽으로 돈이 갔다는 뜻이거든요. 이때부터 이제 성장주 쪽으로 돈들이 엄청 갔어요. 그런데 이 1.5%를 깰 때 편했던 성장주율을 선호했던 이 환경이 1.5%를 뚫고 올라오니까 이 돈들이 다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기술주들의 저가 매수를 아주 공격적으로 할 때는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아까 경제 지표들이 조금 회복되는 걸 확인하고 그때부터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가치주가 좀 더 편하다.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시려면.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조익재 전문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조금 더 guaranteed